오늘은 고지혈증과 동맥경화대장암의 효과가 탁월한 표고버섯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고버섯은 3월부터 10월까지 채취해 먹을 수 있고 색이 선명하면서 주름지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저장은 깨끗이 손질하여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 약용뿐만 아니라 볶음과 구이, 부침탕 요리 등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에는 암을 이겨낼 수 있는 유효성분들이 매우 많은데, 만약 건조시켜 먹게 되면 암과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과 항산화 효과는 5에서 10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식용보다 차나 분말로 만들어 먹었을 때 그 효과는 더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먼저 표고버섯은 혈관 속에 피가 굳어있는 혈전을 녹이는데 우수함이 알려져 있고, 세포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었습니다. 실험에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환자에게 표고버섯을 분말가루로 만들어 4주 동안 몇 그룹으로 나누어 섭취시킨 후 각 지질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쁜 콜레스테롤 농도는 57% 감소하였고, 좋은 콜레스테롤 농도는 230%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성지방 및 지질농도는 50%의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고, 동맥경화지수는 68.4% 감소함으로써 표고버섯 분말은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 저하효과와 고지혈증, 동맥경화효과가 인정되었으며 높은 생리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고지방식이와 과산화지질, 생화학적 활동, 고밀도지단백, 티오바르비투르산 반응 등의 각종 실험지표에서 모두 향상된 효과가 있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런 혈관성질환 및 고지방에는 표고버섯을 분말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하루 2-3회씩 식전에 먹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강원대학교에서 대장암세포증식 및 세포사멸에 미치는 영향에서 표고버섯을 첨가한 결과 대장암세포수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표고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세포증식이 크게 억제되었으며 96시간의 처리에서 대장암세포증식 억제력이 가장 높게 일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표고버섯은 대장암세포의 세포사멸에 매우 효과적인 항암물질로 치료에 적용할 수 있음을 높게 사료하였습니다. 대장암 외에도 8종의 암세포증식을 막을 수가 있고 암세포증식 억제율은 평균 80% 정도 분석되었으며 민간에서는 표고버섯과 몇가지 약초 달인물만으로 대장암세포를 모두 없애 치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각종 항암치료에는 표고버섯을 적당한 크기로 썬 후에 햇볕에 1-2주간 말리면 되고 하루용량 20g 정도의 대추 3개를 넣고 물 800ml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끓이시면 되고 연하게 드실 분들은 물의 용량을 1리터가량 부어서 하루 3잔씩 마시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특별하게 밝혀진 독성은 없지만 알레르기 증상이 있으신 분은 온몸에 발진이 생길 수도 있으니 피부에 예민하신 분들은 먹지 않는게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